절도 법률도 단톡빵을 만들면 자기들끼리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거예요 아 씨 나 빵 하나 훔쳤는데 1년 나왔다고 나라가 너무 심했네 같이 막 나라 욕해주고 막 이렇게 으시아시아 안다는 거죠 작가님이 확고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아이를 어떻게 보면 소신 있게 키우고 계시잖아요 다른 학부모님들이 작가님처럼 아이를 소신 교육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부모의 교육 가치관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난 내 아이를 서울대를 보내겠다 거기에 많은 게 맞는데 문제 문제는 서울대를 보냈다고 목적을 설정할 때 그게 심정이 엄마의 목표인지 엄마의 그런 바램 때문에 엄마의 목표 때문에 하는 건 아닌지 정말 아이가 공부 재능이 있는지 저희가 초등학교 장학년만 봐서 보이거든요 제가 좀 봤을 때 공부 그릇이 보여요 아까 제가 공부 그릇을 말했던 게 공부 그릇이 타고날때 큰 아이들이 있고 대기 만션으로 늦게 큰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든 간에 우리가 공부 그릇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는 게 굳이 얘가 학과 공부 그릇을 키워주다 보면 학과 공부는 클 때는 보통일지 몰라도 나중에 본인이 어떤 자기 좋아하는 분야를 찾았을 때는 엄청 클 수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키워준다고 하는 건데 내 아이가 어떻게 컸으면 좋겠다 내 아이가 내가 이렇게 키우겠다는 건 정말 위험한 것 같고요 저는 아까도 피디님이 아이를 키우다는 단어보다 그냥 아이랑 같이 성장하고 있다 엄마도 성장하고 있고 아이도 성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다진보다 어떤 아이가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엄마가 바라는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저는 아이가 20살에 무슨 대학 가는 것보다 40살에 저처럼 경제주자인으로 사는 걸 바라기 때문에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길 바라기 때문에 내 아이가 그렇게 크려면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아는 부모님들도 우선 내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지 부모만의 그런 교육방향성 가치관을 정립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세우는 걸로만 끝나면 우리가 무슨 결심하고 다짐하면 처음에는 완전 화이팅 하죠 근데 이게 지속되게 쉽지 않고 특히 자녀문제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흔들어 대잖아요 그리고 모든 집에 있는데 저희 집에 없는 게 엄친아가 저희 집에 아예 없거든요 저희는 늘 비교는 불행이 시작 그래서 절대 비교하지 않아요 저는 부모님들이 안타까운 게 실수 그 말씀 하시는데 저는 그 실수를 안 하는 게 뭐냐면 반대로 아이가 저를 비교하면 엄마 딸인지 엄마랑 이런데 엄마 왜 이래 기분 좋으시겠어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도 누가 나를 비교하면 싫을 것 같기 때문에 아이한테 누구 비교를 절대 안 하죠 그래서 저희 집은 아예 엄친아가 없는데 그냥 이렇게 주변에서 흔들리는 게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아이가 공부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하듯이 부모님도 그 부모 내공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같은 교육 방향과 철학 같으신 분들과 같이 스터디도 하시고 독서 모임도 하시면서 그 내공을 다져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가님 소신교육을 키우시면서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어떤 거였어요 소신교육 하면서 그런 거 뭐 예를 들면 저희 집에 TV가 없으면 되게 처음엔 놀림을 많이 받아요 아 아이가? 아니요 저희도 예를 들면 저희 가족 항상 같이 움직이고 하는데 저희도 남편도 직장에서도 야 너 어제 그 축구 봤냐? 아 맞아 너희 집 TV 없지? 이렇게 직장에 놀리기도 하고 야 어제 야구 진짜 9회말 투하 너무 멋지지 아 맞아 너희 집 TV 없지?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또 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 집 가면 TV 뚫어내 보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놀리려고 불쌍한 녀석 집에 TV가 없으니까 여기 오면 정신을 못 짜요 이렇게 빠져서 본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놀림을 하는데 그 외에 이제 저희는 되게 만족하는데 근데 딱 10년이 지나니까 역전이 되더라고요 다른 집들은 이제 TV를 없애고 싶어라 해요 아이 교육이 됐던 뭐가 됐던 근데 이제 그때는 자녀가 반대하고 배우자가 반대해서 어렵다 고민이다라는 분들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TV 없는 건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그럼 작가님이 처음에 TV 놓지 말자 했을 때 네 남편분이나 뭐 그때 아이는 너무 어렸을 것 같고 아이는 없었죠 저희는 결혼할 때 TV를 안 샀습니다 남편분의 뭐 반대는 없었어요? 좀 당면 동의를 못 했었는데 제가 설득한 무기가 하나 있었죠 제가 드라마를 되게 좋아해요 드라마를 한 번 보면 거의 훅 빠져 살아요 근데 제가 또 요리도 좋아하고 잘 하거든요 내가 드라마를 TV가 있으면 드라마에 빠질 거고 그럼 우리 집이 모양새 꼴이 말이 아닐 거다 당신은 내가 만들 요리를 못 먹게 될 것이다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1년 살아보고 한번 살아보고 결정하자 막 그래가지고 했는데 나중에는 남편도 그게 잘했다고 동의를 했지만 여튼 그렇게 해서 설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거실에 TV가 없고 네 대신 거기 뭐가 있나요? 이렇게 대형 거기 가족 테이블이 있잖아요 아 저녁이 큰 테이블이? 거기서 이렇게 각자 책들을 보던 각자 일을 하던 가족 테이블이 있어요 가족 테이블이 그 이제 책에서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바르게 성장해 나가는 힘을 발휘한 아이들이 가진 공통점이 하나 있다 네 네 뭔가요 그러면 저도 저는 제가 우선 회복 탈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컸어도 이렇게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회복 탈력성 책도 되게 좋아해서 많이 읽어봤는데 김주환 작가님이 책을 보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컸어도 그 아이를 믿어주는 어른이 누군가 한 명 있었다는 거죠 그게 부모면 좋겠지만 부모가 아니더라도 뭐 선생님이 됐던 할아버지 됐던 삼촌이 됐던 이모가 됐던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아이를 지지해 줬기 때문에 그게 믿음으로 그 아이가 바르게 클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진짜 그것 때문에 다 될까? 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도 그 말을 100% 부인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저한테는 그러면 그게 등불 같은 존재가 됐던 게 선생님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나는 선생님들한테 그런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클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해보터레스 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그건 연구 결과인 거니까 여하튼 부모가 그 위치를 해 주시면 정말 좋은 거고 근데 결국 그게 원하는 거는 아이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이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있는 거 같아서 그런 절대적인 지지를 해 줄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가장 고통점으로 보였던 거 같아요 일단 절대 지지자가 한 명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에게 뭐 절대로 지지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회복성 높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쵸 그쵸 또 어떤 뭐 환경이라든지 저는 개인 이건 제 의견이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다양한 경험인 거 같아요 다양한 경험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들게 컸지만 그때 배웠던 것들이 그때 경험했던 것들이 저를 좀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제가 20대 때 되게 실패를 막 경험할 때도 그때 그걸 견뎌낼 때 제가 스스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니체가 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나를 죽이지 않는 고통은 나를 강하게 만들 뿐이다 그런 것처럼 그게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거죠 저는 그래서 아까 절대적인 지지는 그 연구 결과에 의한 거지만 저는 되게 너무 힘든 거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컸던 거는 그 다양한 경험들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을 하니까 누군가 도움의 손길이 온다는 거 그런 것들이 저를 오늘날 있게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한테 있는 회복 그런 게 있다 그러면 회복탄력성을 길러주고 싶다 물려주고 싶다 가장 인기가 큰 거 같다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했을 때 회복탄력성을 기르는 방법 매뉴얼을 또 우리 부모님도 매뉴얼 좋아하잖아요 매뉴얼들에 있으면 회복탄력성 없는 친구가 왜 있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건데 아마 저는 부모로서 제가 책에서 터등한 거 절대적 지지를 통해 아이 자아존중감 높여주자 이건 제가 실천하고 싶은 숙제였었고 그다음에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자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자 이런 것들이 제가 좀 실천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전문가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자녀들의 경제교육 지금 뭐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학교 교육에 대한 생각을 많이 들어봤는데 어쨌거나 우리 아들 다 우리 딸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에서 교육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네 네 그런 맥락에서 특별히 시키시고 계신 경제교육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저는 아무튼 뭘 시키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시키는 건 아니고 항상 환경노출 환경노출 많이 해주는 게 되게 저희 책에도 많이 에피소드가 있지만 저희 아이는 아이는 유치원 때부터 돈을 벌고 유치원을 다녔죠 왜냐면 아이 앞으로 주식이 있었기 때문에 배당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배당금이 올 때 제 거 아이가 또 왔었는데 제가 그때는 아이한테 설명을 못 하니까 언젠가 이걸 아이랑 이야기 나눌 날이 있겠지 라고 했던데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째 됐을 때 아이한테 줬고 야 너한테 편지 왔어 뭐요 너한테 배당금 들어오는 우편물을 줬거든요 삼성전자 배당금 들어오니까 본인이 아 이게 바로 내가 일하지 않아도 자본소득이란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좀 접할 수 있는 배당금이 뭐예요 물어봤을 때 그런 이야기 나누는 거 그런 이야기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아침마다 공모주 혹시 혹시 공모주 하는데 하고 제가 저는 막 신나서 브리핑하면 들은 게 있잖아요 빨리 가기 빨리 하면 제가 아 오늘도 상장하는 날이군요 공모주 아이는 공모주에서 되게 익숙한 거예요 엄마가 오늘 공모주에서 뭐 500만원 벌었대요 천만원 벌었대요 엄마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오늘 엄마 천만원 벌었으니까 마싱 쏠게요 쏘고 하니까 그런 문화가 좀 익숙하게 공모주의 단어가 익숙하고 낯설지 않은 그 다음에 뭐 돈의 속성이라든지 관련된 경제 영상이라든지 이런 보는 거 자체가 아이한테 낯설지 않은 그래서 아이는 아마 지금은 좀 잊어버렸던데 그때는 그때 붐에 막 부르실 때 아이가 초등학교 때 자기 희망 장래희망을 쓰잖아요 장래희망을 쓸 때 장래희망을 쓸 때 아이가 보통 보면 뭐 축구선수 쓰다가 사항 때 뭐라고 썼냐면 자본가로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인수님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것이다 자본가로 써서 예를 들면 표고문제 그렇게 사길 바라니까 한번 써서 낸 적도 있는데 나중에 까먹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낸 적도 있고 이런 노출 저희 아이는 조금은 약간 경제관념이 보통 엄마 아빠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아빠를 닮았는데 강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강요하지 않고 이런 것들 그리고 애가 경제적 자유인의 단어가 되게 익숙하죠 왜냐면 애가 제가 아이를 픽업할 때마다 아이한테도 엄마가 경제적 자유인이기 때문에 너 이렇게 원하는 학교에 보내줄 수 있는 거야 네가 가고 싶은 학교를 보내줄 수 있는 거야 하고 경제적 자유인에 대해서 늘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냥 암암리에 흘리듯이 아 엄마는 너가 20살부터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40살에 경제적 자유인에 살면 좋겠어 라는 이런 것들 그런 관심을 갖게끔 노출을 시켜줬던 거 그런 것들이 아이한테 좀 자연스럽지 않았나 그러니까 아이도 이제 한번은 저희가 에피소드가 있었던 게 네 제가 아침마다 새벽에 산을 가볍게 산책을 하는데 하루는 아이가 마중을 나왔더라고요 내가 너무 기특해가지고 막 칭찬했던 애가 선물 없어요 그러길래 뭘 원하는데 알지 않아요 걔 통닭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순간 제가 하도 하다 보니까 머리에 꾀가 생겨가지고 알았어 통닭 반말이 이런 거예요 반말이 알지 거기서 한 마리 안 파는 거 그럼 내일 또 와야 한 마리 된다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웃고 애가 걸어가는데 엄마 엄마 저도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엄마처럼 이렇게 경제전환이 될 건데 와 종잣돈을 모아야 하는데 엄마가 좀 반절 대주면 안 될까 그러더라고요 펑 터져가지고 종잣돈이란 네가 일해서 월급 받은 걸로 모으는 게 그거야 그랬더니 저도 그럴 건데 엄마가 절반 대주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말을 해서 웃고 넘어갔는데 여튼 이제 그런 환경 노출이 아이한테 좀 낯설지 않게끔 그러니까 보통 저희 성인들을 제가 상담하고 하다 보면 어떤 충격을 보고 그때서부터 깨달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이는 되게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낯설지 않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장 큰 거는 아침에 아이랑 등교할 때 아까처럼 그런 마주보기 대화를 하기도 하지만 가끔씩 중요한 뉴스 저 경제 뉴스를 듣는 게 있어요 30분부터 하는 거 또 그걸 같이 듣다 보니까 아이가 가끔 챙겨요 제가 딴 것 때문에 그 시간을 잊어버리고 엄마 그거 방송 들을 시간에 하고 경제 뉴스를 키거든요 경제 뉴스를 같이 듣게 되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이가 크고 나니까 어떤 걸 이야기 하냐면 아이가 제가 탄산음료를 안 먹이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고항이 되니까 안 먹을 수가 없죠 제가 먹긴 먹는데 집에서는 저희 집에 안 사는 물건들이 있어요 집에 없는 거 라면 그 다음에 과자 그 다음에 탄산음료를 탄산음료를 한 번 사본 적이 없었던 거 같아요 안 사는데 그러면 아예 안 먹고 사냐 그럴 수 없죠 제일 맛있는 것들인데 저희 라면은 캠핑 갈 때만 먹는 거에요 주말에 라면은 밖에서는 제일 맛있잖아요 네 맞아요 라면을 집에 안 사는 건 라면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로 끼니 떼고 너무 쉬운 거죠 건강한 습관을 가지려고 라면을 안 사는 거고 아이한테도 탄산을 어릴 때는 일부러 안 먹겠지만 이 아이가 본인 선택을 줄 때가 됐을 때는 아이한테 제가 제안을 했죠 너가 탄산음료를 코카콜라를 안 먹은 만큼 엄마가 그 돈으로 코카콜라 주식을 사줄게 너가 선택을 해 누구는 코카콜라를 소비하는 사람이 있고 코카콜라를 소비할 돈으로 코카콜라를 주식을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떤 사람이 경제 제안에 더 가까워질까 소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면 되는 거죠 그럼 아이도 대충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제를 선택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한테 그럼 엄마가 그래서 아이 코카콜라를 주주거든요 코카콜라를 주식을 사주게 되고 근데 거기서 또 뭐가 좋은데 돈 기부도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당 나온 것도 알려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책에도 거기서 소개했지만 저희 아이 어렸을 때 터니메카드가 엄청 유행했었거든요 저는 합당하면 돈, 악 생각을 무조건 쓸 수 있는데 제가 그런 불안을 느꼈던 게 그걸 사기에서 줄 서였나 말이에요 부모가 한 번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시리즈를 만들어내는 거 매일번 전쟁인 거예요 그렇죠 오 이런 정말 대단한 마케팅을 봤나 난 이거대로 끼지 않겠다 라고 했는데 이제 아이도 좀 갖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성당 갔을 때 유아실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아이한테 선택권을 줬어요 엄마가 이거 시리즈 다 사줄 수 있거든 근데 다 우리가 모든 걸 다 누릴 수는 없으니까 너가 선택하면 엄마가 너가 선택한 걸 따라줄게 이렇게 이 돈으로 이거 시리즈를 다 살 건지 아니면 그 돈으로 지금처럼 캠핑이나 여행을 다닐 건지 뭐가 더 좋은지 너가 선택해 라고 했을 때 다행히도 아이는 이미 캠핑이나 여행의 맛을 봤기 때문에 다행히도 그걸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안 사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이한테도 직관적으로 간접적으로 경제 교육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녀들 경제 교육이 사실 붐이잖아요 워낙 재테크 반응이 붐이 됐고 제가 이제 어떤 만났던 분들은 이제 너무 지나치게 너무 뭐 아이에게 뭐 장난감 대신 장난감 회사 주식 사주고 뭐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아이의 그때 또 즐길 수 있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경계하시긴 하더라고요 좀 이런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경제 교육 시킬 때 좀 주의해야 될 거고 이런 것도 있을까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추가하고 싶은 게 그런 거기도 그런 것도 좀 생각만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아이가 돈은 나 혼자 잘 먹게 잘 살기 위해서 버는 돈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눔 기부 이런 것도 내가 뭘 벌면 단 일부분이라도 누구한테 베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삶으로써 내 주변 사람들도 더 어떤 선한 영역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목적으로 돈을 벌어야지 항상 돈도 제가 저희 아이한테 뭐 할 때 도구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휴대폰도 정말 좋은 도구를 사용하면 너를 IT 전문가를 키울 수 있는 반면에 휴대폰 매일 게임하고 그냥 불편한 것만 하고 있으면 시간 낭비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어떤 우리한테 주어진 걸 어떤 도구로 쓰냐 달라지는 거 같아 라고 한 것처럼 하면서 돈 이야기도 하거든요 돈도 네가 어떤 용도로 쓰냐에 따라서 이거 꼭 도박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안 좋은 쪽으로 쓸 수 있는데 이걸 또 누군가를 돕고 라든지 너를 갖다 좀 더 멋진 사람을 만드는데 쓴다 그러면 훨씬 더 가치로운 돈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돈의 가치도 같이 저는 느끼게 해 주는 거 같아요 돈의 가치도 근데 저희 아이는 또 저를 깜짝 깜짝 놀라게 하는 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난 중학교 알바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 아르바이트 되게 강추해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근데 아르바이트 얼마나 벌어요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데 그냥 오른만 좀 벌고 싶다는 거예요 돈의 기념이 약간 없거든요 아이가 근데 너 그때 그 돈이 왜 필요해 저는 혹시 애가 저한테 말 못하고 뭐 사달라고 싶은 게 있었는지 알고 물어봤더니 아 6만 원 정도 벌면 생고기를 사가지고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초대하려고요 제가 그때 좀 아이 깜짝 놀랐거든요 아 얘는 약간 그래도 제가 우려했던 것들 걱정하지 않아도 배품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아이겠다 싶어가지고 보통 중학생들 보면 게임 아이템이라든지 이렇게 돈을 필요로 하지 내가 생고기 비싼 건데 이렇게 모아서 저희가 전날 생고기 사다가 부모님하고 파티를 했거든요 근데 애가 그게 되게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모으면 이렇게 할머니라도 모셔가지고 같이 또 파티를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야 그 작가님 그 자녀 교육을 올바르게 생으로 중요하지만 네네 이걸 또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네 좀 아이를 그렇게 교육을 남다르게 시킬 때 네 좀 흔들리지 않는 방법 이런 거 있을까요 좀? 저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랑 같은 예를 들면 경찰 그 예를 들면 좋겠다 경찰과 절투범들은 친할 수가 친할 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무리에서 활동하냐 중요한 거 같아요 시골사 박경철 씨 박경철 씨 어떤 예를 들었었냐면요 SNF를 이야기하면서 절도 법률도 단톡방을 만들면 자기들끼리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거예요 네 아 씨 나 빵 하나 훔쳤는데 1년 나왔다고 하면 나라가 너무 심했네 같이 막 나라 욕해주고 이렇게 시야시한다는 거죠 정말 일리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하나를 훔치든 뭐든 잘못된 건 맞는 건데 그것처럼 내가 같은 교육관을 가진 부모들과 같이 소통하는 게 더 중요한 거 같고 예를 들면 자기는 이렇게 자연교육하고 이렇게 좀 그런 사교육을 반대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대 보내겠다고 로드맵 짜신 분들과 소통하면 매번 흔들릴 수밖에 없겠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나랑 같은 가치관에 비슷한 분이 있는 분들과 함께하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제가 뭐 이렇게 하고 있대서 그냥 단절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교육 관련 책 나오면 좋은 책 있으면 보게 되고 좋은 강의 있으면 보게 되고 예를 들면 제가 교육 멘토 중 한 분이 박혜란 선생님의 믿는 만큼 잘하는 아이들 그 책 제목 자체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분이 또 교육을 낸다면 저는 또 당연히 읽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제 내공 다지기를 계속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서 소신이 흔들리지 않게끔 가는 거 같아요 이게 꼭 뭐 정말 나와 똑같은 부모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책이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도 다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게 딱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계속 계속 공부를 하면서 나를 다듬어 가게 되는 거죠 그것도 다 다듬어지고 아 이건 좀 이렇게 하면 더 좋았겠네 아 이것도 4를 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아 난 1, 2, 3 밖에 못 봤는데 4번도 붙이면 좋겠네 그리고 이렇게 나 역시 부모로서의 성장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서 그걸 더 단단히 지킬 수 있는 거 같아요 자녀교육 전문가로서 아이를 키울 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이를 그냥 믿어주는 거 믿어주는 거 아이한테는 아이가 항상 부모가 항상 자기를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있다는 거 아까 그 회복탈혜성의 그 지지자가 부모가 되신다는 게 가장 좋을 거 같고 부모님들한테 제가 이 말하면 되게 수고하는 부분들이 내가 처음 부모가 됐을 때 내가 처음 엄마가 됐을 때 가졌던 마음 그 마음을 잃지 않는다 그러면 아이에 대한 포용력이 되게 넓어질 거 같아요 그분들 그 말씀하거든요 나도 알지 근데 애 성적표를 보면 열받아 하시는데 아까 전작까지만 그 마음이 지금도 그 마음을 지금 유효할수록 지키는 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아이 태어났을 때 뭐 해요 얘가 공부 잘할까 못할까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좋은데 각각 생각 안 하잖아요 그저 건강하게 팔다리 손가락 발가락 멀쩡해 나오고 건강하게 태어나주는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도 아이를 끊임없이 변함없이 바라봐 줄 수 있다 그러면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아이를 믿는다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우리 아이는 잘 될 거야 우리 아이는 성공할 거야 뭐 이런 건가요 잘 살 거라는 믿음이죠 잘 클 거라는 믿음 얘가 뭐 성적을 받아오든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이 아이는 잘 살 거다 라는 그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 믿음보다도요 그러니까 잘 뭐랄까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갖고 부모가 이렇게 양육을 하면 훨씬 더 좀 평화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 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구독자 분들한테는 교육량을 떠나서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란 말을 요즘 제가 많이 하고 싶어요 요즘 제가 인스타를 안 하다가 올해 시작하면서 하는 컨셉이 그거거든요 네 저희가 되게 행복한 일들이 많은데 잘 자라기라도 근데 늘 큰 행복 엄청난 걸 꿈꾸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감사 다 행복지수가 낮아지는 거 같아요 네 근데 그 행복은 절대 강도 아무리 센 게 와도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엄청 좋은 차를 탄다 해도 그게 뭐 한 달 두 달 일념 가지 않아요 며칠 가면 끝이거든요 좋은 옷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그런 강도 센 행복보다 그냥 빈도로써 자주 느끼면 그 행복지수는 더 높아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매 순간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게 바로 또 교육과 연결되는 게 아이와 오늘 하루를 더 행복하게 사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다 보면 육아가 더 평온해지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공부그룹과 회복틀랜승의 저자 김은정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라 감사하구요 네 영상 반신 구독자 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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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